extract 명란 폭탄 계란찜 저희 심야식당 세이지 사장님, 요리하는 대답 맞죠? 김과장이 이제 실패한 폭탄 계란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서 채주삼닭 이거 다질 건데 다질 때는 이렇게 그냥 뽀로로 좋아하시나봐요? 아침에 다쳤는데 아기가 붙여져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칼집을 넣어주세요 오 이거 그냥 똑같이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얇게 다지지 말고 식감이 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게 명란은 어디 거 쓰신 거죠? 명란은 정호 형의 백명란이라고 아 그 맛있다는 맛있다는 백명란이라고 정호 형의 백명란 이거 그거 알아요? 함초소금으로 숙성을 해서 되게 저렴해 2.7%밖에 안 돼요 짜지 않아 계란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냈지? 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뒤뚱거리지 말라고 파기름을 내고 그다음에 계란찜을 만들어 볼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선은 이렇게 파기름을 내주세요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자기 전에 한 번씩 봐야 돼요 이 정도 볶아지면 기름이 도는 느낌으로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제가 전날에 담가놓은 그게 뭐죠? 다신물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신물 끓이는데 끓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집에 있는 물병 같은 데다가 전날 밤 담궈놓으면 저희는 이제 이 육수를 쓰는 게 디포리, 가다랑오 포를 넣어놨는데 집에서는 그냥 멸치 같은 것도 이런 포에 담궈놓고 다시마랑 하면 다시마와 멸치의 감칠맛이 합쳐지면서 더 맛있어지죠 우선 107C 정도 넣었어요 아 107C? 네네네 한 번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새우젓갈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저는 그냥 주유 주유 없으면 주유 없으면 그냥 참치액전도 넣으시면 돼요 계란 몇 개지? 계란 6개거든요 불을 살짝 줄이고 오 그 다음에 명란 들어가네? 명란 이게 정호용의 백 명란이라고 계란 6개의 감칠맛을 넣어주고 이거 딱 실패각인데 우와 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타버리니까 밑에가 타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실패하면 김과장이 이제 이거를 두고두고 이제 아니야 형이 어이 선배님 어이 선배님도 못 하시는 게 있네요 어이 선배님 어이 선배님 이럴 거 아니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지 그렇지 밑으로 보지 밑으로 봐요 자신 있습니까? 아 잘 될 거 같습니다 영환아 예예 예 고생하십니까 그때 네가 실패한 거를 왜 실패한지 알겠다 그러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실패할 비가 없죠 명란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이게 뚜껑을 덮고 그러면 이제 약불로 해서 2분 정도 2분 정도만 2분에서 3분 정도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 같은데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안 되면 진짜 걱정하지 말고 해도 됩니다 안 되면은 소개팅 봐라 내가 소개팅 해줄게 와 깜짝이야 아 저요? 네 벌써 성공했는 거 같은데요? 아직 열면 안 돼 성공하면 너무 추운데 된 거 같은데요? 됐어? 됐고? 한번 볼까요? 오오오오 잠깐 가볼까요 한번? 오오오오 소개팅 소개팅이야 한번 열어볼까요? 열어볼까? 너무 열고 싶어서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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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어때요? 아 나는 한 이 정도 올라올 줄 알았지 아니 그래도 되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거 김관이 아니라 별 차이 없는데? 그렇지? 웃잖아 너 진짜 웃는 거야 너 진짜 웃는 거야? 너 진짜 웃는 거야? 영환아 너 진짜 웃은 거야? 얼탱이가 없지 이게 무슨 성공이야 이게 너 진짜 웃은 거야?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기는 뭐야? 이게 폭탄 된 거야? 아 폭탄 됐어요 아 이상한데 이거 이거 좀 또 실패인데? 아 이 정도면 된 거죠 형님 너 왜 이렇게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봐봐 봐봐 그리고 김이랑 이게 다 한 거지? 다 한 거예요 뭐 폭탄 계란찜은 약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도 폭탄 형들 내려가는 거야 봐봐 봐봐 1대1이야 영환아 어떻게 생각해? 네가 한 게 더 올라왔어 하아 이게 뭐야 이게 폭탄 계란찜 나이보다는 하나의 진짜 계란을 요리로 승화시키신 것 같습니다 야 그 말이 더 기분답니다 어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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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올라왔지? 아니지 아까는 내가 더 올라왔어 이거 명란 안 올려도 이 정도인데 아 근데 하여튼 먹어봐요 야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동호 형의 백 명란 들어갔는데 아 영환이 생각할만 해도 아니 아니 아까는 그 비웃는 게 아직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쌤통이다 이런 표정 아 확실히 제가 만든 거하고 프레스 하더라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다고 했지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어? 비꼬한 거 같다고 아니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면 은은하게 다시마하고 가사랑어포가 입안에서 헤엄을 치네 솔직하게 얘기해 음 정호 형의 백 명란 그만 하라고 너무 과하면은 안 팔려 알겠습니다 아 선배님 진짜 맛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그렇지 그치? 아 진짜 맛있는 게 그럼 눌러붙으면서 이게 눌러붙으면서 이게 탔다는 소리인데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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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 탔다 이게 맛있는 거예요 살짝 더 오래 타야 돼요 그래 맛있어 아 진짜 하나 두 번 죽이네 두 번 죽이네 탄 거를 보여줘 저는 원래 이게 맛있어요 진짜 아 영환아 이렇게 맛있으면 이거 먹어 하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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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계란빵 아시죠? 이게 찜과 카스테라 찜과 카스테라를 와 속도 먹으면 진짜 속도 먹으면 괜찮거든요 응 속도 먹으면 돼 속도 먹으면 돼 속도 먹으면 돼 맛없으면 그만 먹어 맛없으면 그만 먹어 아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억지로 먹는 거 티나 음 표정이 안 좋아 소개팅을 하는 거야? 아 이거 네가 판단하는 거잖아 실패 아니야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성공이야 실패 솔직하게 얘기해 카메라 보고 솔직하게 얘기해 아 진짜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맘에 두지 마십시오 그냥 냉정하게 이게 이제 폭탄 계랏찜이잖아요 중요한 게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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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랏찜 실패 실패 아 이제 안 나와 여기 왜 못 나오겠어요 이거 우리 어차피 조회수 얼마 안 나와 하나도 많이 안 봐 티도 안 나 이거는 했어 아